11번 점화식이네 3sn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an이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am 플러스 1은 왜 이래? am 플러스 1은 뭐가 돼? sm 플러스 1 빼기 sn일 거고 am 마이너스 1은 sm 마이너스 1 빼기 sm 마이너스 2 아니야? 두 개를 빼래요 그지? sm 그러면 육 futur 끝 g g 가가 숫자요? 이걸 빼서 뭐가 나오나? 이렇게 가볼까요? 3sn이 an an plus 1이죠 3sn-1이 an-1 an 두개를 빼게 3sn-1이 an을 묶으면 an-1인데 네가 지금 an이었다 이거지 그럼 네가 지금 3이었다는 얘기네 그 얘기네 그치 맞아요? s1과 a1이 같으니까 a1은 0이 아니니까 죽이면 a2는 3이네 그치 맞아? 공차가 3인 등차고 첫 장은 a2잖아 a2가 3이지 맞아? 공차가 3인 등차다 그치 그러면 그러면은 얘는 얘는 공차가 3인 등차니까 a2k-1은 공차는 공차가 3이고 맞죠? 첫 장이 몇이니까? 1이니까 1집어넣으면 a1이어야 되니까 a1-3이고 a2k는 이 2k는 3k 아니야? 맞지? 됐어? 그럼 얘의 총합 그니까 얘는 얘의 합은 무엇이래? n까지 합은 2분의3n제곱 플러스 2분의3n제곱 2분의3n제곱 플러스 맞아? 얘는 2분의3n제곱 맞죠? 1집어넣으면 a1이어야 되니까 1집어넣으면 a1이어야 되니까 이것이요 a1-2분의3n이지 n 2분의3n인거지 1집어넣으면 a1이어야 되니까 1집어넣으면 a1이어야 되니까 아 돼요? 네 그럼 2개를 더 하는거잖아 그럼 2분의3n제곱 2분의3n제곱 3n제곱 더하기 a1n 그래 a1n있고 다가 a1n 다 구했네요 6분의 3x8의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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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2 답이네 오케이 됐어 또 응 맞았는데 틀었어 어더걸리여가지고 중간에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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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x제곱 … A는 0,1이고 B는 2,9야? 곡선 위에 전 P가 있어? A가 0과 2사이고 A,P,B가 S1,어뜸 아 음 S1과 S2가 같대? 그러면 잠깐만 정훈아 네 이 넓이가 몇이야? 이 전체 넓이는? 6분의 4 곱하기 2의 3승 아니야? 3분의 2, 3분의 16 아니야? 그치? 공식 쓴거죠? 특수 맞잖아 아이 그런거네 이건 바로바로 나와야지 보자마자 나와야지 그러면 그러면 이 가운데 요 지금 여기가 A,A 플러스 그러니까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빼기 4의 더하기 1이 이 넓이가 3분의 8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0,1 2,9 A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더하기 1 0,1 이게 3분의 8이었다는거죠 0 8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 A 그죠? 빼기 2 9A 맞지? 그럼 8A 제곱 마이너스 17A 아니다 10 몇이지? 16A인가? 그죠? 네요 그거의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8A네 A 값의 고 이게 3분의 8 아 이게 3분의 8인거야? 4A 제곱 마이너스 8A가 3분의 8이거나 그러니까 이거거나 이렇게 되는거지 네 맞아? 근데 그 근이 0과 2 사이 인지도 봐야되죠 그러니까 A가 0과 2 사이 이야되니까 여기에 근이 0과 2 사이 인지 봐야지 두근의 합이 2곱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2네 그러면 근이 음수가 생겼다는거잖아 이거 안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A분의 C 3분의 2네 양 양이니까 됐죠 3은 3분의 2겠네 오케이 뭐든 곱이니까 오케이 됐어? 네 또? 이걸 보고 바로 이걸 생각했어 절대값 X3승 마이너스 3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3 오그 와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치 오른쪽 그리고 Y쪽 대측 X에 절대값 붙으면 제곱하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뺀거지 그치 2차는 짝수차수는 그게 빠지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 Y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Y'은 몇이되죠?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인가요? X3은ransf1 ЧT buses THUS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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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트 3인데 2루트 3이 3보다는 크니까 음이네 그치 그러면은 지금 몇이 되지? 0일 때 몇이야? 3이야 그치 1 넣으면 몇이야? 0이요 1 넣었을 때 0이야? 네 1과 마일이 근이야? 1과 마일이 근이야? 응 이게 뭐가 더? 0보다 클 때는 또 근이 뭐 있어? X-3 원래는 그러면 마일과 1과 마3이 근이야? 아니 3이 근이야? 원래는 그럼 이렇게 생긴가? 그러면 다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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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그리고 그쵸? 아이씨 여기를 오그와드 이렇게 생겼겠네 맞아 이게 fx네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3분의 3 플러스 2루트 3 1이고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2루트 3 됐네요? t1 뭐 왜 t1 뭐 왜 아니 얘 마이너스일거 아냐? y축 대칭했으니까 그러면 ft와 ft 플러스 k 값 중 작지 않은 값을 gt 크거나 같은 값이네? 근데 k가 뭔 줄 알고 아 그래서 이게 나눠져있네 k가 만약에 2였어 2칸을 떨어뜨렸어 여기가 마일이야 그치? 여기가 마3이고 2칸이야 그러면은 이쪽에 있었으면 이쪽에 있었으면 계속 왼쪽 값들이잖아 그치? 계속 왼쪽 값들이야 그랬다가 여기까지 똑같지 맞아? 근데 이제 오른쪽 값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 그랬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번 뚱 떨어지겠죠 맞아? 맞니? 오른쪽 값들을 취하다가 맞지? 다시 여기서 또 왼쪽 값들을 취하겠지 맞아? 여기부터는 여기부터는 뭐 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오른쪽 값이라고 여기부터는 다시 오른쪽 값이라고 했잖아 왼쪽 값이라 아뇨아뇨 아뇨아뇨 뭔소리야 그치?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거야 그치? 그치? 티가 지금 딱 마삼일 때 딱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여기를 따라가야되는거죠 그치? 그치? 뭐까지? 티는 일까지 요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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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다가 그치? 맞아? 1이 되는 순간 1부터 다시 몇이 돼? 3이 되는거죠 여기를 따라가는거지 이렇게 오는쪽 값들을 그치? 미분가능하지 않는 모든 실수의 개수는 두개 아니야? 이러면? 근데 봐봐 왠지 왜 내가 뭔가를 잘 놓치고 있냐? 5분 기억이 낫대? 기억이 낫대 기억이 낫대 그치? 이렇게 다 나눈 거죠 맞아 봐봐 K가 2일 때 Ft지 T가 마산보다 작을 때는 Ft야 그지 G가 맞아 T가 마삼과 마일 사이면 Ft 플러스 2지 마일과 1 사이에선 다시 여기네 여기네 그치 여길 안 봤네 T가 마일과 1 사이에선 다시 Ft죠 돼요 다시 T가 1보다 크거나 터질 때는 Ft 플러스 2죠 그럼 이제 그걸 토대로 그림을 그리면 마삼까지는 F를 그렸다고 그러면은 근데 이 부분을 따왔을 거 아니야 마일까지 마일까지 그랬다가 다시 마일부터 여기까지는 자기 자신 이렇게 똑같이 그렸죠 맞죠 그랬다가 이렇게죠 맞아요 마삼이 있대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가 여기가 이미 지금 꺾여 있지 여기도 꺾인 거야 그죠 1 프라임이 0이 아니란 말이야 그쳐나 꺾여 있는 거야 여기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돼요 그 다음에 K가 1이면 한 칸 차이로 달라지는 거면 한 칸 차이로 계속 왼쪽 값들이겠죠 맞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한 칸 차이가 날 때 요 길이가 1이 됐을 때 맞아요 이렇게 갔다가 그치 맞니 그치 바뀌겠죠 맞죠 여기에 뭐 알파라는 값이 있어서 여기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있어서 그럼 여긴 이제 오른쪽을 갈 거라는 거잖아 쭉 가다가 또 여기에서 그쵸 베타가 있고 여기 베타 플러스 1이 있는데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겠지 바뀌죠 다시 오른 왼쪽 값이 되는 거지 왼쪽 그치 여기서부터는 오른쪽 그쵸 다시 왼쪽 맞죠 쭉 가다가 또 여기 그치 여기 오른쪽 오른쪽 이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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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가 여기선 다시 왼쪽 이니까 맞아 다시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그랬다 다시 여기서 오른쪽 값을 넣겠죠 오른쪽 값을 넣겠죠 이렇게 왔어 근데 한 번 바꼈죠 그랬다가 여기서 바퀴잖아 오른쪽 걸로 아 아 어 그치 바퀴지 이렇게지 바뀐 걸 얘기 안했네요 바뀐 걸 얘기 안했네요 다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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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뭐야 여기가 봐봐 그게 이거잖아 그럼 저 B는 뭐야 A B C D E I 그래서 C일 때 다시 0일 때도 또 봤죠 높았다가 아니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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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가 아니 그니까 이렇게는 갈 수 있어 아 C 집중하자 봐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왼쪽이 높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오른쪽이 높지 그니까 이렇게 내려왔어 그치 근데 이제 여기를 찾아갈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여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죠 맞지 다시 왼쪽으로 오죠 그랬다가 계속 왼쪽 을 아 왼쪽을 계속 따라오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렇잖아 이때 값들도 이때 값들도 왼쪽이 왼쪽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겠네 그랬다 다시 또 여기도 또 그럼 이제 다섯 번이 되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있죠 그때 그때 엠이 낸 거죠 오케이 돼요 그 다음에 3차이 났을 때래 3차이가 나면 계속 오는 왼쪽이야 그치 어디서부터 오른쪽이죠 이렇게 3차이가 나는 이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3차이 날 수가 있나 이 길이 여기까지 이 길이가 3이죠 그럼 같아지는 순간이 있었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따올 거니까 이렇게 생겼지 맞지 그랬다가 어디까지 여기가 또 3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치 맞아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 가다가 맞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죠 왼쪽으로 가졌지 맞아 가다가 또 여기에 또 3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오른쪽을 짜져 갈 거니까 그치 맞아 그려나서는 뭐 똑같은 거 같은데 그러면은 T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그니까 지금 다시 그치 그치 이렇게 3차이 나는 것들이 있을 거 여기 이렇게 3차이 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3차이 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갔어 이렇게 왔어 그치 이제 오른쪽을 따라갔겠지 이제 오른쪽을 따라갔겠지 그럼 여기가 더 내려간 상태 아 그니까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갔겠죠 그치 맞아 그랬다가 여기서 다시 오른쪽을 채택을 하지 왼쪽을 채택 하죠 이렇게 갔다가 그치 맞니 그랬다가 지금 여기가 몇이되 또 여긴 또 이제 오른 이렇게 가다가 그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럼 요때 아냐 맞지 요때가 최소 아냐 그러니까 요때의 값이 지금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3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맞지 그럼 요 길이가 지금 3 되는 거잖아 0을 길으면 그래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맞네 오케이 됐어 됐어 아 되게 귀찮다 그치 오케이 오케이 또? 22 22 22 후 후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네 양변 다 그치 양변 미분하면 Fx 더하기 XF' X 가 5fx 아니야 네 그럼 4fx가 XF' X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러면 F가 뭐 AXN승 플러스 뭐 이렇게 있었으면 NAXN-XS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4를 곱한 거랑 여기다 X를 곱한 게 같다는 거 N이 4였단 얘기 아니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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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차가 그치 네 네 네 그래서 여기다 4배 한 것과 4x4승 더하기 4bx 맞잖아 네 잘못한 거 없죠? 아 4cx제곱 더하기 4dx 플러스 4 2가 아니 여기다 X 곱한 4x4승 더하기 3bx3승 더하기 4x제곱 여기가 몇이죠? 2cx제곱이죠 dx지 그럼 일단 2는 0이야겠네 3b랑 4b랑 같대 이것도 그럼 죽겠네요 3b랑 4b랑 같으려면 0이잖아 4c랑 2c랑 같아서 죽지 맞아 이것도 죽겠네 맞지 얘도 죽네 F1은 F가 지금 AX4승이잖아 그냥 맞잖아 F1이 4분의1이란게 4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분의1 X4승이었다는거 아냐? 그치? 이건 뭐야? X에다가 첫번째 0 넣어봐 0 나오면 0이지 얘도 어차피 0이네 그럼 X에다가 1 넣어봐 0부터 1까지 주 프라임 티디티가 3분의 1 x 3승 더하기 2분의 3 x 0부터 1까지 주 프라임 티디티잖아 그럼 얘가 0이고 아가 얘가 별이었으면 맞아요 1 넣었으면 몇이야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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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дня X에다가 1 집어 넣어 볼게 그럼 그 1 접어 놓은 걸 별이 이와 갈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별이죠 2분의 1 별이 마이너스 3 투기 마이너스 3분의 2 별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치 그럼 다시 0과 X, G' T, DT, 만 3분의 2라며 1가 3분의 1 X삼슨 마이너스 X지 그럼 양변 미분의 G' X가 맞지?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맞아? G가 3분의 1 X삼슨 일단 G'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네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있을 거고 근데 0 맞지? G' 0이 K라 K라 놓을게 맞지? Fx가 뭐야? 아까 4분의 1 X 4승이었죠 더하기 인테그레 0부터 X까지 3분의 1 T삼슨 마이너스 T 플러스 K DT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 2분의 X삼슨 3분의 1 X삼슨 마이너스 X 플러스 K 됐죠? 네 얘가 0되는 게 한 번밖에 없대 OK OK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거나 그치 그치 그럼 이 새끼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잖아 이 새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미분할게 4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 근이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게 몇이야?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 6분의 1 그치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K 그치 맞아? 마이너스 2분의 1 K 플러스 6분의 3이고 6분의 2 3분의 2 2분의 1 집어넣으면 8분의 1 하면 6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K 그치 맞아? 네 아까 멋있다 K 빼기 3분의 1인 것 같은데 6분의 3 6분의 2니까 맞잖아 그러면은 X축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두 개가 부호가 같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잖아 K 플러스 3분의 1 K만 3분의 1이 0보다 커 놔두면 된다고 그래서 K는 마 3분의 1보다 작고 놨다 또는 K는 3분의 1보다 커 놨다로 바뀔 거라고 그치 A B가 그럼 마이너스 구분의 1이잖아 구 1 10 그치 돼요 또 다음 시 30번 네 네 네 고마워 두 개 네 이정도 второй 가게 다 네 첫번째 아 첫번째 가봅시다 엑스에다 0부터 집어넣었기 그럼 좌변은 0이야 그지 우변은 K제곱 이게 0 집어넣으면 0이고 K니까 K제곱 빼기 K집어넣으면 OK 0 성립 그쵸 맞죠 양배 미분의 G3X가 맞지 EFX F'X 맞나 G 맞아 F'이 몇이죠 4X-3 2X승 맞죠 2X제곱-3X 2X승 그지 맞아요 2X제곱 플러스 X-3 2X 맞지 맞니 그럼 G3X가 뭐야 E 곱하기 F'X 맞지 곱하기 F'X 2X제곱 더하기 3 X-3 2X 맞지 EFX F'X 한거잖아 이거를 뭐하래 적분하래 맞지 더하기 3분의 K제곱을 하래 F'X 0부터 A까지 미안해 F'X 이거 최소값이 12래 F'X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F'X 이거 F'X 이거 F'X 이거 뭐지 F'X 응 F'X 응 F'X 응 F'X 응 F'X 색은 되게 졸라 귀찮지만 F'X 방법 없는데 F'X 응 F'X 그냥 완전 노가던데 F'X 그지 F'X ok F'X final ending F'X